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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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야당이 통합이 되는 것이 굉장히 간절한 희망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것 같으면 지금 당이 이렇게 분쟁이 됐겠어요. 그리고 일단 나간 사람들을 데리고서 통합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책무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갖다가 새롭게 간장을 해가지고서 국민에게 이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급한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대위원장이면 당연히 이런 탈장을 막으려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러한 탈당하는 의사를 갖다가 진짜 가졌다면 나는 우리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탈당 의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도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뭐 이 지금 그분들을 만나 예를 들어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를 만나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서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분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제가 자신이 뭐라고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대화를 갖다가 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뭐 여러 번 만나서 얘기도 해봤어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당의 당정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3선 4선 펴신 분들이 당을 떠내려 할 것 같으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근에 내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은 안철수 의원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대선 후보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미리 나가서 다음 2017년 대선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짜야 되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명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가신 분들을 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싫어서 나는 떠난다. 이것이 과연 내가 명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허위를 갖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 뭐 나는 솔직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 나이가 지금 77세예요. 내가 젊어지는 국회에 가서 어디 가서 쫓고 앉아서 쳐다보신다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권욕스러운 일이라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정견될지 모르지만 지금이어서 내가 그걸 추구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